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영어에 P와 F는 유사한 발음이지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소리이지요. Please를 freeze로 발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어느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미국에 진출하여 한국에 있는 팬들을 향하여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미국의 낮시간은 한국의 밤이 되므로 인사말에 잠 잘 주무세요라는 말을 잠 잘 주무세요라고 발음했습니다. 물론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발음상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왜 그럴까요? 칼을 발음할 때 우리가 knife 또는 좀 더 큰 칼은 sword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어휘에 사용된 spelling을 살펴보면 발음과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잠 자다를 발음할 때 sleep이라고 하는데 만일에 짧은 이 소리로 sleep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59화는 발음 부분과 관련하여 지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았던 자료들을 추적하여 복습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엄지손가락 좋아요와 함께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어느 일본인 학생이 그의 미국인 친구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다소 늦게 도착하였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주소를 잘못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했다는 생각에 위안한 마음을 품고 그 집의 문을 노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미국인이 깜짝 놀란 것이죠. 마침 집에 갖고 있던 무기를 들고 그를 향해서 freeze 라고 외쳤습니다. freeze는 꼼짝 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freeze 발음이 공교롭게도 please 하고 비슷하였기에 그 일본인 학생은 들어오세요 라는 의미로 착각하여 더 발을 안으로 디디고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은 그를 향해서 위협사격을 하였습니다. 그 일본인 학생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만일에 그 학생이 미국인에게 총격을 받아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그 미국인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he acted in self-defense 가 되기 때문이죠.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수와 영희에 해당되는 영어적 표현은 Jack and Jill 입니다. Jack and Jill 한번 해볼까요? Jack and Jill 발음상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어의 J 발음은요. 혀끝이 윗니 뒷부분을 타취하고 만들어지는 게 영어의 J 발음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혀끝을 윗니 뒤에 딱 붙이고 거기서 발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딱 붙인 상태에서 자 거기서 한번 Jack과 Jill을 발음해 보겠습니다. Jack, Jack, Jill, Jill 혀끝을 그렇게 붙이지 않고 하면 그게 국어의 J 발음이에요. 국어의 J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Jack, Jill 이 발음이 나오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발음 위에서 할 필요가 있겠고요. The sword라는 명사에서 W는 발음되어지지 않는 무금입니다. 그래서 sword 하지 아니하고 sword 이렇게 발음을 하죠. 흥미롭게도 영어의 어휘 가운데는 발음되어지지 않는 알파벳이 끼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다음의 어휘들은 어떻게 발음하고 계신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휘는 doubt 의심하다 알다는 no K가 무금이죠. 그리고 psychology P가 발음되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다 할 때는 honest H음이 발음되어지지 않지요. Can 조동사의 과거형인 could는 L 소리가 무금입니다. 엄지손가락에 thumb 마지막 B가 무금이 되죠. 그리고 가을 autumn 여기에서는 N 소리가 무금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같은 섬 어떻게 발음할까요? S가 무금이 되어 island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아일랜드라고 발음하죠. 지금과 같은 어휘 안에 발음되어지지 않는 많은 알파벳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발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The politician is a wolf in sheep's clothing 이라고 하죠. 발음상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양을 sheep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포함된 모음 E 소리는 장음 E 소리입니다. 길게 발음하여 sheep sheep 이래야 되겠죠. 짧은 E로 발음해버리면 sheep 우리가 타는 배라는 그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잠이 약보다 더 좋습니다. sleep is better than medicine 이렇게 얘기해요. sleep is better than medicine 이때 sleep 발음할 때는 모음 E를 비교적 길게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sleep 이렇게 해야 돼요. 만일에 그것을 짧게 sleep 해버리면 SLIP 미끄러지다 라는 동사를 발음한 격이 됩니다. 말실수를 영어로 sleep of the tongue 이라 그래요. sleep of the tongue 이거는 직역을 하면 혀가 미끄러졌다. 예를 들어 그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 난 그냥 단지 말실수에 불과해 이런 표현들을 I didn't mean it. It was just the sleep of the tongue. I didn't mean it. It was just sleep of the tongue.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문제가 닥쳐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믿었기에 편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I lie down and sleep. I wake up again.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I lie down and sleep. I wake up again.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ie down은 눕다. sleep은 긴 모음 이 소리로 sleep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눕고 잡니다. 그리고 wake 깨어납니다. 다시 again.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sustain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신다. 라는 의미로써 maintain 이라는 동사와 대체하여 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만 있다면 달콤한 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59화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